이미 살펴본 장류수와 파킨슨병을 빼고 세가지만 더 알아보자면 첫째로 인슐린 저항성 유도가 있어요 렉틴은 인슐린 수용체에 자기가 대신 결합해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다른 말로 살이 찐다는 거예요 살은 당연히 찌는 거고 오늘은 히트산과 옥살산과는 또 다른 식물성 독소 렉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오늘 영상은 폴 메이슨 박사의 카니버어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제작했고요 오직 정보 전달의 목적만을 가짐을 밝힙니다 렉틴 이야기는 약 50년 전인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연히 렉틴이 1976년에 갑자기 뿅 하고 생겼을 리는 없고 다만 안전한 식품 전처리에 관한 전통적 지혜를 잃어버리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사건은 영국의 10대 아이들 9명이 불렸지만 익히지는 않았던 생강낭콩을 먹고 발생을 해요 강낭콩을 먹은 9 전원이 약 1시간 반 만에 심한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고 게다가 그 중 한 명은 강낭콩을 고작 4알밖에 안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4알만 먹어서 이 정도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강낭콩의 독성은 무척이나 강해서 쥐사루에 강낭콩을 단 1%만이라도 섞어주면 쥐가 2주면 죽거든요 쥐들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또 다른 식물성 독소 피트산을 중화하는 피타아제를 사람보다 30배는 더 만드는 씨앗 섭취에 특화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생강낭콩 중독은 이 당시 영국의 큰 골칫거리였고 영국 당국은 이 생강낭콩의 위험 때문에 익히지 않은 강낭콩에 대한 경고문을 작성해서 라벨링하기에 이르렀었어요 그런데 강낭콩에 도대체 무엇이 이런 강력한 독성을 가지는 걸까요 이미 지난 영상과 블로그 글들에서 채소 특히 식물의 자식새끼인 씨앗에는 식물이 감히 자기와 자기 새끼를 꿀꺽 잡아먹고 배 채우려는 몰상식한 행동을 못하게 저지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자기방어 기재가 있음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비록 우린 그동안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거라는 세뇌를 워낙 많이 받아와서 이런 식물을 보면 당연히 몸에 좋고 건강하다고 또 이유는 몰라도 왠지 착할 거라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강낭콩에는 파이토헤마글루티닌이라는 강력한 혈구 응집서가 들어있어요 적혈구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서로 엉겨붙도록 하는 독소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1% 만으로도 쥐를 죽이고 고작 4알만을 먹었는데도 극심한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강낭콩에 파이토헤마글루티닌을 포함하는 식물의 독소이자 자기 방어 기재는 바로 렉틴입니다 그리고 렉틴은 알려진 것만이도 100종이 넘는 식물들에 들어있어요 물론 알려져 있는 모든 렉틴이 강낭콩처럼 강력한 독성을 가지진 않고요 또 많은 분이 콩은 생으로 안 먹어도 오이 당근 토마토 고추 등등은 생으로 드셔보셨겠지만 아시다시피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독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양에도 차이가 있어요 콩과 밀을 비롯한 씨앗리와 토마토 가지 고추 파프리카 같은 가짓과 채소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교적 양이 적은 식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렉틴이 당장 생명이 오락가락 할 정도의 급성 독성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그러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또 이미 가지고 계신 각종 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위험성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렉틴이 어떻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렉틴은 각자가 다르게 생긴 고유의 단백질이에요 각자가 다 서로 다른 렉틴 들인데요 조리 과정에서 잘 변질 되질 않고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 되지도 않는 저항성 단백질이에요 다른 말로 영양가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분해가 안되고 소화가 안되니까요 그런데 분해가 안되고 소화가 안되는 단백질이 뭐가 문제냐 원래 이렇게 소화가 안되는 무언가는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그대로 대변으로 다 빠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모래나 돌을 좀 먹어도 그냥 그대로 빠져 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렉틴은 분해만 안되는 단백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에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진은 우리 몸에 세포막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몸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은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 공통점이라면 세포막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당 단백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의 요 끝이 다 탄수화물이라는 뜻인데요 렉틴은 여기에 결합을 함으로써 우리 세포에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렉틴이랑 가장 먼저 만나는 우리 장도 다른 신체 부위에 할 거 없이 똑같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예전 장루수 설명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여기 세포들이 요 세포 하나하나가 바로 장벽을 이루는 육모들이에요 그리고 육모 위에 미세 육모도 있고 또 이제 그 미세 육모의 가장 위에는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글라이코 케일릭스 혹은 당질피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당질이 바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렉틴은 여기 있는 글루텐도 렉틴의 일종인데 렉틴들이 요 끝에 있는 여기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가 원래 치밀 결합부 육모들이 서로 서로 꽉 붙들고 있어 가지고 여기 나쁜 것들이 렉틴도 그렇고 우리 몸속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유해균들 외부 물질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손상해서 다 투과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장루수를 직접 일으켜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렉틴이 줄줄 새는 장으로 침투하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 연구는 실험 참가자 7명이 땅콩 200g을 먹고 시간별로 혈청 렉틴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y축이 p에 돌아다니는 렉틴의 양이고 x축이 지난 시간이에요 먹고 나서 보시다시피 30분째 0.5시간째부터 혈청 렉틴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1시간째에 대략적으로 피크를 찍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 렉틴이 현료로만 침투한 게 아니고 뇌와 장을 잇는 미주신경을 타고 우리 뇌로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연구는 동물들한테 염색한 렉틴을 먹여 가지고 렉틴이 움직이고 자리잡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는데요 진짜로 렉틴이 이렇게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침투를 했고 이 사진이 바로 완두콩 렉틴이 도파민을 만드는 뉴련에 결합해 가지고 자리잡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지가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그런 운동 장애가 생기고 하는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의 문제가 바로 도파민을 생산하는 뉴런의 손상이죠 그럼 이게 진짜라면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저 미주신경을 다 잘라버리면 렉틴이 미주신경 타고는 뇌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적어도 파킨슨병엔 도움이 되겠죠 이 연구는 지난 1977년에서 1995년 사이에 덴마크에서 위와 뇌를 있는 미주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사한 결과에요 이 신경을 잘랐다는 뜻이고요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선택적으로 몇 개만 자르는 거고 아래는 싹 다 잘라버리는 건데 선택적으로 자르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래처럼 전부 다 잘라버리는 정감 미주신경 절단술을 실시하니까 여기 점선이 수술 환자인데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47% 파킨슨병 발병률이 47%나 떨어졌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 거죠 뇌를 침투해 우리 뇌에 있는 신경계, 뉴런을 망가뜨린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식물 렉틴이 장르수를 일으켜 가지고 몸으로 침투해서 특정 조직과 세포에 결합할 수 있음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결합하는 렉틴이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 이미 살펴본 장르수와 파킨슨병을 빼고 세 가지만 더 알아보자면 첫째로 인슐린 저항성 유도가 있어요 렉틴은 인슐린 수용체에 자기가 대신 결합해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다른 말로 살이 찐다는 거예요 살은 당연히 찌는 거고 알려진 절대 도수의 만성질환들 즉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알차이머 등등 이 전부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깊으니 참 문제가 큰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여기 y축이 지방이 쌓이는 정도고 x축이 시간인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지방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여기가 바로 인슐린만 작용했을 때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인슐린은 렉틴까지 작용했을 때 구요 그리고 요 밑에 두 개 이거는 인슐린 없이 렉틴만 작용했을 때 요 다른 말로 렉틴은 그 자체로 진짜 인슐린 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오랫동안 인슐린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키토지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대폭 줄였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키토 초기에 고기와 버터 위주로 식사를 할 때는 살이 빠지다가도 버티키토라면서 키토빵도 먹고 무슨 무슨 키토 가공식품들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감량이 멈추거나 오히려 살이 찌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키토 하면서는 꿈쩍도 않던 체중계가 식물을 다 끊고 카니볼을 시작하니까 팍팍 빠지는 분들도 있죠 그 원인에 렉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렉틴이 많은 식품을 마구잡이로 먹으면 오히려 먹은 것보다 더 심하게 인슐린 수용체가 자극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렉틴은 배고픔 호르몬으로 알려진 이 비읍자 받침에 렙틴 수용체도 결합해요 그러므로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 말인즉 포만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음식 조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사진은 렙틴이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쥐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유명한 실험 사진인데요 오른쪽 쥐는 렙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애고 왼쪽 쥐는 렙틴이 안 나오는 쥐예요 포만감을 모르고 배고픔만 느끼게 되는 거죠 계속 먹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렙틴은 사람이 이 왼쪽 쥐처럼 포만감을 못 느끼도록 렙틴의 저항성을 가지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과 렙틴 저항성을 유도하는 렙틴의 성질 때문에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동물 사료의 렙틴을 완전히 제거하면 대조군과 똑같은 칼로리를 줘도 서로 칼로리가 하나도 차이가 안 나도 렙틴을 먹지 않는 쪽의 동물은 살이 빠져요 칼로리인 칼로리 아웃이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치는 거죠 다음으로 렙틴은 위상 과다로 인한 영리성 식도염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비만 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비만을 일으켜 가지고 비만 세포는 아니고요 생긴 것 때문에 비만 세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쨌든 이 세포는 히스타민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히스타민 인데 이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서 이 비만 세포가 막 분비를 하기 시작하면 위산이 나와요 그런데 렙틴은 이 비만 세포의 IGE 분자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렙틴이 이렇게 IGE 분자에 결합을 하면 히스타민이 팍팍 쏟아져요 이러면 또 위산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고 역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탄고지 키토제닉 식사를 하고서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 연구인데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일단 렙틴이 가장 많은 씨앗류를 대부분 끊게 되거든요 곡물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을 줄이다 보면요 그리고 이 효과는 당연히 식물을 다 끊을 때 가장 확실해서 위산 역류가 심하거나 아니면 키토만으로 역류선 식도염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분들도 식물을 완전히 끊고 나서는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질환 자가 면역질환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계가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렉틴이 장루수를 직접 일으키거나 혹은 렉틴이 특히 그런데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에서 어떻게 자가 면역이라는 끔찍한 일로 발전하게 되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원래 우리 면역계는 후천적으로 항체를 만들 때 문제를 일으키는 항원 하나를 정확히 특정해 타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자물쇠 하나에는 열쇠 딱 하나가 있듯이 항체는 자기랑 꼭 맞는 항원에만 반응을 해요 쉽게 말해 나쁜 놈이 하나 있으면 딱 그 놈만 처단하는 담당 경찰관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나쁜 놈의 렉틴은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모습을 마치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인 양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흉내를 대요 여기 오른쪽 세포가 그냥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건강한 세포라면 렉틴이 이 오른쪽 세포랑 여기 이게 딱 맞아야지 항체가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딱 맞아야지 딱 맞는 그런 항원 항체 반응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렉틴이 건강한 세포랑 똑같은 척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벗겨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렉틴이 난리를 치니까 렉틴에 대한 몸에서 항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 렉틴만 죽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생긴 건강한 세포를 오해해서 얘까지 같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외부 항원이 우리 세포를 흉내내는 걸 몰래큘럼 미미크리 우리말로는 분자 모방이나 분자 의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최근에는 이거야말로 자가 면역 질환의 주요 원인 발생 기전 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렉틴이 모방한 건강한 세포가 이 세포가 갑상선이면 하시모트나 그레이브스 병이 뇌면은 다발성 경화증이 장상피세포면 염증성 장질환 크롬병 괴양성 대장염 뭐 최장이면 제1형 당뇨병 그냥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 다종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렉틴이 비록 분자 위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발병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따져보고 넘어가야겠죠 렉틴이 그렇게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면 왜 우리 모두가 다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았냐는 얘기죠 렉틴이 특히 많은 음식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아까 얼핏 본 리스트만 해도 그동안 우린 누구나 다 렉틴을 먹어왔잖아요 이걸 폴 메이슨 박사는 스위스 치즈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 다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펑펑 뚫려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려면 이 세 가지 발병 요인이 모두 다 같이 겹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유전이 있는데요 유전자가 어떤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특정 렉틴에 더욱 민감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에 한해서 누수된 장으로 렉틴이 들어오는 순간 자가 면역 질환은 발병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설령 유전자가 렉틴에 민감하다고 한들 이 렉틴과 기타 장 누수를 일으키는 식물성 독소를 모두 중화해 먹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농약과 매연 식품 첨가물 전자파 블루라이트 만성 스트레스 등등 장 누수를 일으키는 온갖 새로운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맨 위에 구멍이 뚫려도 나머지가 다 막아주니까 아래에서 방어를 해줬지만 요즘은 장 누수를 일으키는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렉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묵처벌적이고 마구잡이로 먹고 있으니까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심각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매년 살포하는 농약에 잘 버티는 종자를 선택적으로 교배 선발하고 유전자 조작도 하고 이러면서 계량을 하는데 그 농약 저항성이 바로 렉틴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관행 농업에서 요즘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으면서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과거랑 똑같은 식습관을 가져도 렉틴 함량, 렉틴 석취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박자 중에 장 누수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영상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알아본 렉틴이 식물들도 다 생명체고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전과 자손 번식이 우선인데 그리고 식물 입장에서 자기 자식 새끼인 씨앗들이 동물들 배만 불려주면 당연히 화나고 붕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물은 씨앗에 정말 겹겹이 각종 방어 기재들을 다 둘러놨고 피트산, 옥살산, 소화유소 저해제, 뭐 다른 여러가지 등등 많은 것처럼 대체로 렉틴도 아주 많아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 중에서는 모든 콩류, 그리고 이제 밀 여기에 더 많고요 아까 강낭콩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짓과 채소에도 참 많은데요 십자학과나 배추쏘기라고 부르는 식물군이 고이트로젠이라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독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가짓과는 렉틴을 같이 둘둘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둘둘 두르고 있는 거라 이게 껍질을 벗기고 속에 있는 씨앗은 제거를 하면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동양인들이 이렇게 생토마토 들고 와삭 씹어 먹는 거를 보면 어... 왜 저러지? 라고 이제 좀 당황스러워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에 쓰이는 토마토는 껍질과 씨앗을 제거한 퓨레거나 아니면 씨앗이 거의 없는 산 마르자노총을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 채로 보관해둔 홀토마토 형태니까요 유럽인들은 처음에 토마토 남매에서 들어왔을 때 이거 악마의 사과라고 부르면서 먹으면 아프니까요 렉틴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식품들에 이거 무조건 다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 피트산 중화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방법들이 렉틴 중화에도 해당이 돼요 렉틴은 단순히 익히는 것만으로 잘 제거가 안되고요 분리기, 발효, 발화, 조리, 열 가하는 것 등등 여러가지 방법을 함께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싹 다 안 먹고 식단에서 빼버리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죠 특히 자가면역 있으시면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렉틴에 관해 좀 알아봤는데요 렉틴이 많은 식품들부터 렉틴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악영향들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지난 시간들보다 내가 먹는 음식과 내 몸 상태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건강한 삶의 기초인 식단, 식단을 잘 정돈하고 건강하게 꾸려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다가 오늘 pais Genau gen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